에이 으 으 아 아 5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다행이다 아... 공찬가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자 입문자님 와 감사합니다 아 상단 쏠 줄 알고 조짐 아 아 아 아 잘 12년생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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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쌉다잉 개굿 다행이다 쩜바리 뭐죠? 아 하바바이다 아 이거 이기기 결국 승당 가자 에라이씨 순간 렉이 걸렸어 윗잔발 그게 뭐지 나이스요 헉 헉 큰일났다 어이씨 왜 두번 안올렸지 루 버팔로 루 버팔로 루 버팔로 다행이다 하아 와 뭐야 아니 이게 왜 아니 이게 왜 헉 으흑 헉 헉 헉 아 아 아 아 뭐 켜 아 뭐 야 이랬다니? 굿 아 조졌네 아 시기수 있을까? 귀하오르기사 귀하오르기사 어? 장난하네 망했다 아 이걸 지냐 멍청아 질게임이 아니었는데 아 뭐야 질거 아니야 이거 집중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아 왜 막아 이거 잠시만요 형님들 와 잘 뛴다 아 이거 확정이 너무 아프네 아 초풍도 올걸 너무 아쉽다 뭐야 이거 저기요 당신 미스난건데 막아진거잖아 아 개 억울하다 이거 아니시 그렇지 이거 바닥 아 까맵 아 올라가자 아 안돼 아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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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봤는데.. 졸라 아쉽다 제발 나 아무것도 안했어요 아 개갔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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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너무 이상해 조금 더 이상할 것 같아 그냥 속도 안을때 너무 이상해 도망치는 게 아이템이 이동 도망치는 것 너희들 도망치는 게 뭐야? 아니 왜이래? 뭐야? 아니 왜이래? 흠 아 하이킥 하다가 안잡혔어 하이킥이 일줄 알았는데 카운트로 잡히노 카운트로 손에 canonical 와 C 프레임 몰라 아프네 와아아아아아 개 잘한다 아이씨 아아아아 아아아아 안 넣어? 다행이다 아아아 아아아 어떡하냐 하아.. 아아 죽었어.. 상단 예상했어야 되는데 아 상단 예상했어야 돼 아 큰일나도 어려운데 큰일났네 아 집중하자 집중 아니 무슨 쌩커킥이 나와요 와 포거치노 제발 제발 살아라 그렇지 저도 가자 오메가 한 열 번 갔는데 아무도 저기 모른다는게 좀 슬프네 그 정도로 내가 인지도가 없구나 반응 나이스 에하 어 왜 나 안앉았어 여의가 없네 아 아 진짜 병신같은 캐릭 이거 오히려 잘된게 아닐까 아 이씨 뭐야 저거 아니 어 날씨 아 현지 다 맞았어 큰일났네 저거 알가? 나이스 야 점수 이렇게나 떨어지냐 아 진짜 올리기 힘드네 뭐야 아 이거 공부 안되는구나 다행이다 다행이 맞냐 이런 시발알 한 번에 깨져 진짜 데뷔 리칼이 되려고 하네 진짜 우와 멘탈 나갈 것 같아요 정신차리자 저 횡커킉은 진짜 왜 쓰는걸까 빠질뻔했네 뭐야 이거 아니 이분 심리를 모르겠다 어? 아 미치겠네 진짜 심리를 모르겠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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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뭐야 저건 저건 저기 소리죠 상담 피해서 쓰는거 같은데 느낌이 왜 안풀렸어 나이스 나이스요 한번만 더 잘고있네 야 이걸 피하면 어떻게 해 와 그렇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렇지 그렇지 패화했습니다 제발 두판만 이기다 제발 두판만 이기다 아 머힐님 제발 한판만요 머힐님 제발요 주오 이유젠가 다리 너ioxid 안녕 Eren 총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 Servus 풍발 예상한거야? 대박이다 야 뭐야 이거 야 개고 안되지 아 이건 저거 에반데 아 제발 이기자 개기만두 개기만두 10천재 와 나 저 포믹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써봤데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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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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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수고하십니다 이야아이 씨 보라단 입성 아아우 씨 올라갔다 아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아 고생하셨습니다